베이비 몬스터가 다섯 번째 멤버 루카를 공개했다. YG 엔터는 베이비 몬스터 비주얼 포토 루카를 공개했다. 루카는 짙은 아우라로 남다른 분위기를 완성했다. 블랙과 레드톤으로 매치한 스트릿 패션, 화려한 은빛 액세서리 또한 묵직한 카리스마를 더해보는 이들을 매료시켰다. 일본인 출신 루카는 5년차 연습생으로서 멤버들 중 가장 오랜 기간 트레이닝을 받았다. 악서 YG 측은 신곡 제목 베터업에 대해 베이비 몬스터의 시작을 알리는 방찬 자신감과 포부가 담긴 곡으로 이들만의 차별화가 된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강렬한 힙합 음악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YG가 발표하는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는 오는 27일 데뷔 디지털 싱글 베터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